안녕하세요. 아이템체크입니다. 더운 여름, 숨이 막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러분 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? 저 예전에 한여름에 일할 때 그 더위를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바로 산업용 에어컨입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원래 228만원인데 지금 27% 할인된 가격으로 16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평점은 무려 4.9점입니다. 상품평은 84개로 산업용 에어컨 중에서 가장 리뷰가 많아요.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니 놓칠 수 없겠죠? 이제 제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이동성이 뛰어나 어디든 쉽게 옮길 수 있고 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하죠.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, 세계 점유율 2위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.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국 70여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70여간의 특허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합니다. 와,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얻는 이득은 뭘까요? 편리함 이동이 쉬워 어느 곳에서나 시원하게 강력한 냉방 성능 가천 킬로칼로리 시간의 냉방 능력으로 작업 공간을 빠르게 시원하게 에너지 효율 소비 전력 1.65kWh 시간으로 경제적 이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?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분들 뜨거운 주방에서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어요.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기를 이 에어컨이 싹 날려버립니다. 벽걸이 에어컨이나 선풍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위를 이 제품이 해결해줍니다. 전체 정리사분들, 외부 작업 시에도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. 특허 작업장에 어쩌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빨개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. 리모컨과 예약 기능으로 작업 시간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업장이 넓은 공장 관리자분들 큰 공장에서도 이동이 쉬워 시원하게 사용 가능해요. 넓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냉방 성능으로 빠르게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이용식이라 필요한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. 배달 전문점 운영자분들 더운 주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작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전기로 절약할 수 있어서 주방 환경을 쾌적하게 이주해줍니다. 이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소개합니다. 사용자 A 일단 배송받자마자 시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편리하고 시원합니다. 올여름은 걱정 없이 주방에서 잘 보낼 것 같습니다. 아주 좋네요. 상잡이 카센터 웹작업 시 사용하려고 주문했습니다. 웹작업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편리하고 리모컨 예약 기능이 있어 작업 시간 만큼 예약해놓으면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. 현장 작업 시 강추합니다. 상잡이 신랑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한여름에 너무 더워해서 하나 구매해줬어요. 대형 선풍기로는 안 되랬다고 오던하다 개봉했더니 아이들이 더 관심 보이네요 시원한 바람 나오니 좋은가 봐요 한여름 땀 뻘뻘 흘리는 신랑 안쓰러웠는데 올해부터는 요거 가지고 닿으면서 시원하게 업무 보길 바라봅니다. 창원자 D 식당 주방입니다. 철판과 간테키 두 개 다 켜다보니 주방 온도가 장난 아닙니다. 이전에 벽걸이랑 스탠드 에어컨 설치했으나 체감 못했는데 지금 천국입니다. 바람도 터지지 않는지라 간테키 불에 영향이 없고 철판 요리 시 연기에도 영향을 안 주니 후드로 연기가 잘 빠지고 에어컨 물어는 훨씬 시원하고 공간 차지도 하지 않는지라 매우 만족합니다. 제품 전체 총평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HS1270R은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싹 날려줄 완벽한 제품입니다. 덜덜덜덜 높은 냉방 성능 편리한 이동성 경제적인 소비 전력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의 생활을 더 시원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더위에 지지 말고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. 크크크 에어렉스와 함께라면 여름이 두렵지 않습니다. 제품의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